이진이도 뭐 만들래? 이진이도 뭐 만들래? 좋아? 이 양대파 가지고 무슨 음식을 만들까? 일단은 우선 일단! 재료 손질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아 손질은 뭐예요? 지금 흙이 많이 묻어 있잖아 흙을 털어내자 헛! 씻어주세요 와 장난 아니네 와 장난 아니네 와 장난 아니네 와 유행어까지 닮았어요? 흙을 털어주세요 우리 양도주다 됐어요? 아이 잘했어요 얘기가 제일 큰 것 같아 이거 아빠 볶음밥 해줄게 볶음밥 어? 볶음밥 새우볶음밥은 안 돼? 새우볶음밥은 안 돼? 새우볶음밥? 아 너무 귀여워 안 될 수가 없지 저 얼굴에 아 오케이 새우볶음밥 해줄게 그리고 아빠는 원기 회복의 좋은 육개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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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트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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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준이 뭐 어쩜 저렇게 매력있지? 어 광대 아빠 이제 이준이 거 먼저 해줄게 응 새로운 칼 샀어? 어 새로운 칼 우와 오케이 우와 오케이 양대파를 아빠가 손실해볼게 예스 오 뭐야? 속이 이렇게 생긴 거야 어? 속이 이렇게 생겼어 우와 에일리언 같이 생겼다 오 오 와 진짜 너무 맛있어 승긴 건 파인데 맛은 양파야 진짜 신기하다 어떻게 하는 거야? 아 이렇게 하구나 아 아 저렇게 빠지는구나 아 진짜? 어 잘라봤습니다 네 약간 조그만 어 눈 매워 어 눈 매웠다 맵지 양파 손질할 때처럼 눈이 매워지는구나 눈 매워 어 그만해 그만해 맵지 어 이준이 맵지 고마워요 고마워요 아빠 응 인터넷으로 새우 찾았는데 이렇게 씻으면 안 딱딱한 진대 어? 진짜야 씻으면 안 딱딱하다고? 응 안 딱딱하다고? 봐봐 해동이 된다는 얘긴구나 그 겉에를 응 빨리 없어져 이렇게 이렇게 와 그게 해동이라고 하는 거야 해동 해동? 응 해동 대화가 너무 잘 되는 거 같아 네 여기 어 고맙습니다 제품이 아주 잘 배우고 계신데요 어르신로 이준이가 도와줘야지 응 응 오케이 아이고 예뻐라 잘생긴 잠깐만 카메라를 가만히 주지 않네 어우 이 매력 어떻게 하니 카메라가 좀 되게 의심하는데 저는 저러지 않았는데 너무 왔나 봐요 너무 왔나 봐요